페트병으로 놀아보자! 토네이도 만들기 공기가 강력하게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소형돌이를 토네이도라고 해요. 우리 함께 토네이도를 만들어볼까요? 준비해주세요! 페트병 2개 절연테이프 순간접착제 송곳 물 물감 칼 깔때기 페트병 뚜껑 2개를 서로 접착제로 단단히 붙여주세요. 페트병 뚜껑을 송곳으로 뚫어주세요. 구멍은 충분히 넓혀주세요. 0.7에서 1cm 정도의 크기로 충분히 넓혀주시면 됩니다. 페트병 하나에 물을 3분의 2 이상 채워주세요. 물에 물감을 아주 조금 떨어뜨려주세요. 농도가 지나면 토네이도가 잘 보이지 않아요. 뒤에 손을 가져다 대었을 때 살짝 비치는 정도로 농도를 아주 연하게 해주세요. 뚜껑을 단단히 잠가주세요. 절연테이프로 단단하게 연결해주세요. 준비 끝! 페트병을 뒤집어주세요. 어라? 물이 잘 안 내려오는데요? 분명 뚜껑에 구멍을 뚫었는데... 왜 이런 거죠? 물이 잘 안 내려오는 이유는 물은 중력에 의해 내려오려고 하지만 아래에 채워져 있는 공기가 그물을 같은 힘으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토네이도를 만들어볼까요? 한 방향으로 페트병을 회전시켜주시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짜잔! 토네이도 완성! 토네이도와 함께 물이 쏟아져 내려요. 왜 물이 내려올까요? 물이 회전하면서 가운데 공간이 비게 되고 아래에서 물을 떠받치던 공기가 위로 올라갈 틈이 생겨요. 공기가 위로 밀고 올라가면서 물은 밀려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토네이도가 생기면서 물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랍니다. 팡팡 공기총 만들기 이번엔 신나는 공기총을 만들어봅시다. 준비해주세요. 페트병 절연테이프 갈 가위 풍선 공기총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종이 칼로 페트병 아랫부분을 잘라주세요. 풍선도 잘라줍니다. 윗부분을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잘라주세요. 풍선을 페트병에 끼워주세요. 풍선이 잘 고정되도록 절연테이프로 감아주세요. 공기총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종이를 놓아줍니다. 풍선을 쭉 잡아당겼다가 놓아주세요. 팡팡 공기총 완성! 왜 종이가 날아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공기가 있어요. 풍선을 쭉 잡아당기면 풍선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죠. 풍선을 놓으면 풍선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탄성 때문에 들어왔던 공기가 빠르게 다시 밀려나버려요. 이렇게 빠르게 밀려난 공기가 종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놀아보세요. 종이컵을 쌓아서 공기총으로 팡팡 쏴서 무너뜨려 보세요. 종이컵을 예쁘게 꾸며주면 더 신이 나겠죠? 색종이를 잘게 잘게 잘라서 페트병 안 해놓고 폭죽놀이를 해보세요. 클레이로 양초를 세워서 누가 촛불을 많이 끄는지 시합해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운 실험 되시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